지금부터는 이번 주 정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주는 일요일부터 그냥 말씀을 해드리면 8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한국에. 지난 7월 당에. 그래서 수출입 데이터 좀 지켜보시고 오뚜기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농심이 가격 라면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뚜기가 이미 공시는 했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8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 라면 평균 판매 가격 여러 라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1% 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음식료 업체들 앞으로 계속 올리겠구나.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 2일 월요일날 미국에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제조업 PMI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가 되니까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표를 하니까 좀 지켜보시고 크래프톤이 공모주 청약이 8월 2일부터 8월 3일 이틀간 열리는데 아마 좀 흥행 좀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관들 수요 예측을 했는데 참여한 기관들이 많지가 않았대요. 생각보다. 8월 3일에는 미국의 6월 내구제 주문이 발표가 되고 8월 4일날은 중국의 7월 차이신 서비스업, 제조업 외에 서비스업에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PMI 지표.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8월 4일이 좀 많은데 SKIE 테크놀로지, SK이노베이션, 카카오게임즈, 그 다음에 미국의 GM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8월 5일은 이제 BOE, 영국의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시고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한국에는 CJ, ENM이나 KTNG, 하이브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좀 예고돼 있으니까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8월 6일은 미국의,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7월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날. 그래서 어떤 또 이벤트를 펼쳐줄지 좀 지켜보시고 실적 발표가 그날 또 공교롭게 돼 있는데 카카오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롯데케미칼이 동시에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정시 변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 주는 사실상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면서 각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이 계속 좋은 쪽인지 나쁜지 그걸 한번 이번 주에 계속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공모주 청약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가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상장을 하게 되는데 논란이 너무 심해요. 비싸다. 아니다. 플랫폼 기업이니까 싸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를 은행으로 생각하면 너무 비싼데 왜냐하면 지금 PBR이 거의 한 3배, 4배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은행주들은 PBR이 0.3배 10배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으로 치면 비싼데 플랫폼으로 치면 또 비싸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장 당일 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니까 특히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고용 지표. 왜냐하면 8월 연준장이 고용자 수 계속 체크한다고 했는데 테이퍼링하고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또 잘 나오면 테이퍼링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준장이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8월 6일 날 지표상으로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빅테크 규제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만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중국 투자를 좀 줄이겠다. 캐시우드 우리 아크인베스트 대표도 그런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 정치가 좀 부담이 되고 악영향을 받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 자금이 중국 많이 들어가려던 게 또 국내 정치로 유입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는 없을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만 어떤가요? 저도 그런 걸 기대를 해보곤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캐시우드도 그렇고 이번에 중국 기업들 거의 다 팔아버렸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론 돈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규제 이슈가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확실하게 선은 그었거든요. 더 이상의 다른 업체 규제 이슈는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계속 개방하겠다고 언급을 한 걸 보면 시장 전체를 망가뜨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딱 봤을 때 중국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좀 공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책 리스크가 있다고 하죠. 예, 예, 예. 예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확실히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다 빼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현상은 좀 이번 주 들어와서는 진정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왔을 때 그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과거에도 보면요. 중국과 한국은 거의 괴를 같이 해요. 자금 추이가. 중국에 들어가면 한국도 같이 들어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큰 수혜는 아닌데 다만 이럴 수 있죠. 이런 규제 이슈가 계속해서 만약에 발목을 잡으면 MSCI 지수에 중국이 편입이 돼 있고 우리나라도 같은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죠. 그러면 MSCI에서 결정을 할 문제지만 중국 비중을 줄여버릴 수도 있어요. 이 규제 이슈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한국이 호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도 MSCI 지수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을 줄였을 때는 한국이 반사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중국이 빠져나가면 같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제한되는 효과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신년물 국제금리가 1.2%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이를 감안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12% 이래서 사상 최저치인데 최근에 보니까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즉 성장주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8월 중순이나 말까지도 성장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꺾였고 거기다 경기도 피크아웃이다. 더 이상 경기 좋아지기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도 여전히 우세하다 보니까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되고 섣불리 언제 개선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부분들이 지금 다 성장주한테 유리하죠. 금리를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성장주들이 저도 당분간은 더 유리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8월 중순까지는 그런 구도로 간다고 보는데 다만 변수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언젠가 해소되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 속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 빨라진다고 보거든요. 결국 8월 중순 이후나 9월을 기점으로 해서는 접종 속도가 되게 가속화될 것 같더라고요. 속도가. 그렇게 되면 신흥국도 좀 비슷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이건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성장이 다시 그러니까 성장주에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경기 성장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신 접종 속도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가고 경제가 정상화되니까 당연히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성장주가 좀 유리한 국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치주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필 거는 이게 지금 당장 경기 민감주가 간다가 아니라 언젠가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저가 매수는 해놓으시되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시점은 백신 접종이 가속화될 때 그건 뉴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백신 접종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급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 언론 지상이 나오면 민감주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그걸 꼭 생각하시고 민감주도 꼭 포트에 어느 정도는 담아놓으셔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텔이 퀄컴 아마존을 고객으로 해가지고 어떤 2024년에 2나노 공정을 양상하겠다. 그러면서 TSMC하고 삼성과의 파운더리 경쟁을 선언한 셈인데 이게 삼성전자주가한테는 또 다른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떨까요? 이거 당연히 좀 악재는 맞아요.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TSMC하고만 경쟁하면 좋은데 여기에 중간에 껴버렸잖아요. 인텔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의 지원도 받겠죠. 인텔은. 미국 기업이니까. 중간에 약간 샌드위치 형상이 돼가지고 좀 어려운데 저는 근데 이것 때문에 물론 주가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적자 생존의 시대는 맞거든요. 뭐든 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야 세계 최강이지만 비메모리는 2인자잖아요. 파운더리 쪽은. 2인자 입장에서 이 구도는 불편하지만 그만큼 삼성전자가 스스로 각성해야 되는 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구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TSMC가 압도적 1위인데 근데 10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TSMC가 6 삼성전자가 4예요. 점유율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 구도 가서 가자.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인텔이 뒤에서 추격한단 말이에요. 7나노. 앞으로 2나노까지 하죠. 그러면 삼성도 속도를 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삼성과 인텔의 기술 격제가 한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7나노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인텔은.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잘. 그동안 한두 번 했어야지 이런 얘기 해놓고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저번에도 7나노 한다고 했다고 못해버려가지고 더 미뤄지고 이래가지고 신뢰도가 없어서 이거 발표한 날 주가가 오히려 빠져버렸죠. 시간의 거래에서. 근데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투자들은 인텔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성공을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 착실하게 공정 개발을 해서 지난주에 기업 설명에서 삼성전자가 언급을 했거든요. M&A 3년 안에 하겠다. 좀 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약속을 해줬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공정과 관련해서 GAA 방식, 게이트 월 어라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우려와 달리 그래도 내년에 양산하겠대요. 3나노 그걸 양산한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양산이 되면 고객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운드리에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고 이번 IR에서 삼성전자가 느낄 수 있었던 거 한 애널리스트 분도 그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시각인데 투자들은 아직도 못 믿어요. 이 간극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간극이 좁혀지려면 삼성전자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주주분들이라면 이거예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는 주주분은 선택입니다. 사실은. 나는 기관 투자들이나 아니면 외국인처럼 예를 들면 도저히 지금 모르겠다. 불확실하니까 확인하고 사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정리를 하고 관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톤도 긍정적이고 파운드리 잘할 것 같고 기술 개발도 잘하고 그걸 믿으시는 분이시라면 끝까지 가져가야죠. 오히려 더 비중은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배당도 많이 주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삼성과 함께 가실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위기를 이렇게 주가 안 좋은 걸 기회로 삼는 시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뭘 해도 지금 주가는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들은 계속 주가가 빠지니까 저가 매수한다고 많이 사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좋으면 다행인데 또 안 좋으면 어떨까 하는 불안감도 있거든요.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남보다 반박자 빠르는 게 맞다고 보고 공포에도 살 줄 알아야 되고요. 역발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 제외하고는 모든 전문 투자자이나 기관 외국인들이 되게 다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팔겠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오히려 매수할 시점 아닌가 모두가 좋게 본다면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좋게 보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한 70% 정도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주가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인데 다만 저는 삼성자 하이닉스가 지금 간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면요. 2018년도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때 2018년도 3분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그런데 주가가 부러졌거든요. 호실적에도. 그런데 2019년도에 안 좋아질 거를 그때 미리 반영해서 빠졌었는데 그게 맞았어요. 2019년도에 디랭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진짜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이익도 반에 반토막이 나고 그게 주가가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어요. 이번에도 그럼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년에 꺾인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내년에 꺾이니까 2018년처럼 되면 안 되니까 줄여놓자. 줄여놓고 나중에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이 심리가 되게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다운사이클을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처럼 과연 빠질 것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 심한데 그렇게까지 빠질 거라고 저는 좀 보지는 않아요. 어쨌든 지금 과점화되어 있고 그리고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니. 그래서 공급 조절 분명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비 투자를 예전처럼 많이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공정이 점점 미세화하니까 같은 돈을 들여도 미세화 속도가 늦어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급 과연에 빠지기가 솔직히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삼성윤자는 예전과 다르게 비메몰이라는 또 히든 카드도 남아있잖아요. 무조건 메모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2022년도는 그래요. 진짜 안 좋다고 치자고요. 치면 치는 걸 지금 반영해서 빠지잖아요. 미리. 그래서 실제로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주가는 저는 오히려 안 빠진다고 봅니다. 미리 선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4년도에는 또 하나의 사이클이 하나 남아있는 게 자율주행차가 이제 모빌리티 온단 말이에요. 반도체 수요가 늘죠. 네. 모빌리티에는 디렘 반도체 많이 들어가요. 앞으로. 그 수요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요새 메타버스 때문에 VR 기기가 많이 팔리는데 그거 시장도 엄청 커요. 거기에도 메모리 들어가거든요. 무시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 신규 산업에 대한 수요가 남아있어요. 이게 없다면 또 아무리할 수도 있는데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호흡을 길게 하시면 전혀 걱정할 건 없다. 다만 올해 가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니까 좀 답답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주분들은 어쨌든 장기 투자하신다면 조금만 더 인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같은 원전 관련주가 5월달 한미정상회담이 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또 추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지 지금 좀 궁금해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사님 보시는 건 어떤가요. 저는 원자력발전주는 일단은 굉장히 사이클로 보면 좋게는 봐요. 그런데 주가가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당분간은 기간조정 당분간 간다 아니고 한두 달 정도는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것 같고 원전주를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원래 원자력발전을 계속 탈원전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중단됐던 원전들 다 재가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블랙아웃 이슈 때문에 지금 전력소비가 너무 많은데 원전 가동 안 하면 또 블랙아웃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블랙아웃 안 가게 하려면 원전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신재생에너지로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정부도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탈원전 정책과 반대로 원전을 재가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특히 동유럽 국가들, 체코, 폴란드가 지금 원전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체코 프로젝트가 있어요. 원전. 거기에 이제 그게 한 8조 원 정도 된대요. 규모가. 꽤 크거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 한국 수력원자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체코에가 배제를 해버렸어요. 너네 하지마. 그래서 한미, 프랑스 3파전이고 여기서 올해 말까지 평가를 한 다음에 아마 본입차를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특히 한국이 또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했잖아요. 우리 원전 공동 수출하자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리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폴란드도 지금 이제 하게 되거든요. 폴란드도 2040년까지 6개의 원전을 완공한다는 목표래요. 그러면 사업 규모가 무려 42조짜리입니다. 이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사이클인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여기에도 우리 한국이 당연히 뛰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은 어쨌든 우리나라는 탈원전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해외 쪽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가 원자력 발전소는 수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 해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해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원전이 442기래요. 이 중에 영구정지 가동 안 하는 게 189기 이 중에 21만 해체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168개를 해체를 해야 돼요. 이 시장이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 해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123조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데 이 해체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미 어느 정도 업력이 있더라고요. 현대건설, 일부 건설사들이 또 이쪽에 이미 애모에 맺어서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은 옛날에도 원전 건설을 해봤거든요. 시공도 해봤기 때문에 강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좀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원자력 발전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복 청약이 금지됐던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 58조가 몰렸는데요. 이 정도면 사람 나름 성공했다고 보이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기관 투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이번에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기관도 많이 몰렸고 개인도 많이 몰렸는데 기관 투자들이 그런데 이번에 시가총이 18.5조인데 상대적으로 기관 투자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장외 시장에서 40조에 거래됐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잖아요. 절반 이하죠. 절반 이하고. 그리고 약간의 희소성. 인터넷 뱅크는 상장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거의 유일할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기업이 전 세계 증시에서 처음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옛날에는 엔트그룹이 상장할 뻔했는데 못했으니까. 못했죠. 그래서 희소성에 대한 부분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은행은 맞지만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분명히 플랫폼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할 게 많아요. 여기에 금융 상품도 있을 거고 주식 상품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아마 인공지능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죠. 맞춤형 금융 상품.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지금은 개인 신용대출 위주로 하지만 곧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할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은행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기업 대출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확장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들도 기관 투자자들이 저렇게 많이 했어? 그럼 이거 흥행 성공하겠구나. 사전 예고편이 흥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편에서도 흥행하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일단은 이번에 해보자. 이렇게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8조 원. 물론 역대급은 아니지만 58조 원 정도의 공모주 청약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흥행도 좀 성공했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뱅크 또 친숙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다 누구나 아는 기업이고. 그래서 기업 분석.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알려진 기업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공모주 시장에 뛰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 말고 그리프톤 이런 조단위의 어떤 IPO가 8월에도 한 5개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자금이 쫙 몰리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거는 분명히 부담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해도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100조 원 정도 이게 좀 증가할 수 있다니까 시총 규모로는 100조 원 정도가 증가할 수 있고 공모 자금 규모로는 20조.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수급이 그만큼 분산돼 버리니까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우려감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저성장 기업들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크래프톤이 됐고 또 HK인호인이니까요. 이 회사도 CJ헬스케어 옛날 그 기업이고 또 앞으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네요. 수소 관련주도 있고 인공지능 관련주도 되게 많고 LG에너지솔루션도 2차전지 성장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역급들이 다 성장산업이에요. 그러면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이 자체를 그냥 이제부터는 장이 끝났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성장 섹터 규모 자체가 커지는 시각으로 보면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이런 또 시각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수급에는 부정적인 이슈는 맞지만 우리 한국의 사이즈가 그만큼 또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외국인 투자들이 봤을 때는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선택지가 많아지잖아요. 되게 한국의 이런 또 큰 기업들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CATL을 매수했던 외국인 외국인들이 LG에너지솔루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이 덩치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또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부정적이다. 이렇게 저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IPO 때문에 8월에 좀 많아요. 그래서 8월에 좀 약간 수급적인 압박 요인은 되겠지만 이거를 중장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길게는 8월 시장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걸 보겠습니까? 이게 8월도 저는 개인적으로 8월까지는 그냥 박스권 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게릴라 각계획과식으로 한 번 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럴 것 같아서 그걸 우리 맞출 수는 없잖아요. 언제 뭐가 갈지. 그래서 8월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월이나 10월에 강세장을 좀 준비하는 포트를 만들자. 이런 시각이고 그래서 가장 저는 좀 좋게 보는 게 역시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섹터는 왜냐하면 뭐 어차피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그리고 4분기에 정부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이라든가 아마 정책 발표가 좀 예고는 돼 있어요. 친환경 섹터에 대한 이런 정책 발표 있는데 그게 또 계기가 되면 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소, 태양강, 풍력 이쪽 업체들 계속해서 좀 앞으로 실적 좋고 이런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 있다라면 8월에 또 흔들릴 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일단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철강주 철강주 이번에 이제 수출 증치세 폐지되고 중국에서 이제 관세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또 좋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철강주에 대해서도 일단 관심 가져보시고 3분기까지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은행주들 막 배당 제한하고 막 이슈 나와가지고 좀 불편했지만 금융주 계속 비중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정말 많이 줘요. 특히 일부 증권사는 8% 배당을 줘요. 정말 많이 줘요. 그다음에 보험사 실적 좋죠. 은행주 역대급 실적인데 배당 많이 줘요. 특히 지방은행 좋더라고요. 지방은행에 배당 많이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회사 하나밖에 없지만 카드사 카드사는 이제 보복 소비 수혜 주거든요. 거기에다 배당도 많이 줘요. 그런데 주가들이 대부분 코로나19 이전은 회복을 못 했어요. 대부분 다. 특히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들은. 그래서 되게 이런 기업들 중에 한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증시가 흔들려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은 고배당주 중에서도 좀 금융회사들을 한번 일부 좀 편입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건 단기적인 관점일 수 있는데 8월에 이벤트가 하나 있는 게 삼성에서 폴더블폰이 출시가 돼요. 그래서 8월 초반에는 한번 폴더블폰에 관련된 기업들도 한번 좀 짧은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으로서 연블리의 보고서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역시 철강과 관련된 보고서인데 아마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리츠 증권의 최설아 문경원 애널리스트가 적어둔 자료고 한 분은 이제 중국 담당이고 한 분은 철강 담당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중국 철강 감산 정책 팩트체크 하자. 그래서 7월 중국에서 철강 감산 기대감이 재부각됐는데 철강 감산 원래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증산을 해버려가지고 철강 공급이 늘어났는데 하반기는 확실히 하지 않을까. 그 요인은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미 철강 업체들한테 생산 계획 조정해라. 지시를 했나 봐요. 그렇게 되면 철강 가격이 당연히 공급이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두 번째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잖아요. 중국도. 그럼 철강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되거든요.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죠. 줄여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결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철강 산업 중장기 로드맵을 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하고 있대요. 중국 내에서. 이게 끝나면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공급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수출 관세 추가 인상인데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서 수출 관세가 일부 품목 특히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처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수출을 할 때 이제 관세를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할 때 세금을 내고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출을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그렇다 말이죠. 중국 기업들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면 다른 글로벌 철강 가격이 이건 무조건 올라갑니다. 공급이 완전히 줄잖아요. 이런 이슈가 하반기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이 당연히 지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특히 중국 철강사들이 7월 둘째 주부터 이제 9월에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선적분에 대해서 벌써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을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철강사들 실적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국내 철강사들이 또 좋은 게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많아요. 자동차 조성 건설 이쪽에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수요가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까지 좋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3분기 내에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런 시각이니까 한번 철강 업종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공모주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복 청약이 금지되어 가고 있는 점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무조건적인 따상은 없습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잘 고르셔서 좋은 성과들 거두시길 바랍니다. 염벌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성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